15위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가슴속에 남았던 사람이 있거든 눈사람처럼 녹아서 없어질까 겁나 모두들 좋아하시죠?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 곡을 듣고 희망을 얻게 됐다 군대에 가서도 힘을 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걸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곡입니다 14위 러브올릭스 버터플라이 영화 국가대표의 OST로 삽입돼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래죠 10명의 보컬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와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사운드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건네주며 영화의 감동 또한 더했습니다 13위 김광석 나의 노래 대한민국 레전드 아티스트 1위에 빛나는 김광석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의 노래는 세대를 거쳐 오랜 시간 가난한 청춘들과 노래하며 위로를 건네줬습니다 12위 유재석 이적 말하는 대로 처진 달팽이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11위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제가 추천했던 이 노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게 이렇게 된대요 좋은 노랫말로 선정돼 상까지 받았던 이 노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이 노래 우리들의 대표 희망가이기도 합니다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연습일 뿐이야 멈추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